아 이거 왜 이렇게 가깝지 아 공간이 없어야지 더 못생기겠다 아 시원하다 차이가 나요 아 저런 실수를 하다니 아 이케아 우리 멘붕이에요 오늘 오늘 안되는 날 어디로가자요 아 역시 인워드 여기서 에노바시에서 야 의외로 잘 피해요 벌써 2위까지 치고 하려고 아 이케아 시원 이래서 지금 아우 지금 부타다니고 있어요 이 와중에 아 방어 방어 아 디페스 좋구요 거리칼리 오 거리 차이가 좀 있네요 이제 옆에 계시는 레그라 님은 지금 이케아이 지금 이케아이 아 예 아 좋아요 꼴찌에요 지금 이케아이 꼴찌에요 아아 빠져나가 안 비켜요 자아 지금 빠져나가 100미터로 올라왔어요 아 아 근데 아직 1분대라서 예 기회는 있습니다 자 너한테 거로 들어가고요 아 앞으로는 계속 각종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지금 거리가 줄어들고 있구요 야 아직 큰 사고가 났죠 지금 소서히 거리가 붙여지고 있긴 한데 아 9km 남았어요 기회는 있습니다 자 1위가 지금 아카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빨리 야 블록키보세요 어 이와식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에프리 우측 에프리 약간 머리가 약간 멀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누로 가나요 아 아 아 이런식스러우네요 이와식에 이케아 2차란 시험합니다 시험홈에서 아 다들 깔끔하게 통과했어요 허락한 조심해야죠 아 이케아 오랜만에 1인칭 시청을 합니다 아 충돌 나가지고 지금 예 이케아 1인칭으로 올라왔구요 다 끼고 나왔어요 다 끼고 나왔어요 다 끼고 나왔어요 다 끼고 나왔어요 어느정도 족발 향해 나갔어요 분리대 조심 아 다들 잘 피했구요 자 에도마실 있습니다 에도마실 여기가 승무처에요 에도마실이 시험합니다 여기가 승무처죠 과연 시골 나왔나 아 수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로드스트라이니 공격 엘프린이 2,3,2 M5,9 4,2 에요 아 근데 코너가 없어요 여기서 끝날꺼네요 마지막 오오오오오 야 이런 야 이 투옥한대 엄청난 변수가 되겠어요 이케아 또 1조 아니에요 사기꾼 또 1조를 시작합니다 야, 트래픽 한 대 때문에 이런 경우로 나와다니 아쉽네요.